어? 선배님 어떻게 알았어요? 왜냐면은 아까 제가 추측을 했어요. 야! 반올림하면은 5초야! 아 미친.. 야 이거.. 나 이거 안 돼. 자 이거.. 어.. 자 이거.. 아니 게임이랑 무슨 상관이야.. 자 오늘..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! 자 오늘 찍을 믿는 게임은요! 바로 뭡니까 기분님! OX 퀴즈입니다! 자 우리 기분님이 지금 관절자로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문제는 내주실 거예요 그쵸? 어? 하는 데 좋았어요. 자 오늘.. 자 오늘.. 하이라이트.. 아 하이라이트.. 어 뭔 소리야? 아유.. 자 오늘 OX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준비됐습니까? 네! 알겠습니다. 자 오늘 자동차 있는 반향이 O구요. 전화 볼 수 있는 반향이 X예요 아시겠죠? 자 여기가 주황선이고 자 그러면 출동이야!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. 네 첫 번째 문제.. 패시브.. 어? 뭐라고요? 성브라의 패시브 스킬 이름은 네! 기회주의자다 OX 기.. 기회주의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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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회주의자다 O! 아니다 X! 돌이형.. 내가 허언증이 약간 있긴 하지만 이번엔 날 믿어. 저는 O로 가겠습니다. 저는 O로 가겠습니다. 왜냐하면 사람이 여기 엄청 많아가지고 저 양심적으로 F1 안 눌렀어요. 저 양심적으로 F1 안 눌렀어요. 저 양심적으로 F1 안 눌렀습니다. 저 양심적으로 F1 안 눌렀습니다. 아니 여기 손브라가 있어요. 아 그러네? 짱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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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이거.. 자 일단 해보자고! 하나 둘 셋! 어.. 손브라의 패시브 스킬은 기회주의자가 맞습니다. O입니다 O! 아! 구호가제 탈락! 어.. 어.. 당연히 손브라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두 번째 문제입니다. 네 두 번째 문제. 손브라의 궁극기 EMP는 반경이 20m다 OX. 아.. 20m면은.. 20m면은 약간 거의 메일 궁극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? 빨리 하세요. 저는.. 어? 저 손브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. 짱돌. 너 손브라가 그냥 믿지. 짱불프를 믿다니. 자! 자! 재밌겠습니까 여러분들? 아.. 아 찬님 왔어요! 그냥 왔어. 어.. 자 간다! 자 답이 뭡니까? 김프님! 정답은.. X입니다. 15m에요. 아아아아아아 짱돌 뭐냐아 짱돌 뭐냐아 난 더 큰 줄 알았어 26호보다 자 여러분 세번째 문제 키브님 세번째 문제 뭡니까? 쏜무라의 나이는 28살이다 어 저 이거 알아요 전 이거 알아요 어 압니까? 저 저번에 봤어요 정답적으로 시선을 돌려주세요 네? 아 싫어요 저 중안만 바라봅니다 아 2대2인가요? 어 여왕님도 살아있는거에요? 아 2대3이네 2대3 자 과연 아 키브님 키브님 저는 알기때문에 기숙말로 한번 답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숙말로 알겠습니다 말해보세요 어 맞아요 어 그렇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어 역시 역시 두 명 탈락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인가요? 기분이 세 명이 남았거든요 어 네 번째 문제인데요 네 이번 리니크된 시메트라 광자방벽이 피에 흡수할 수 있는거는 1500이다 아 이거 과연 자 여기가 X구요 여기가 O에요 자 마지막 젠자타임 고민 과연 아 X 다 X로 가나요? 다 X인가요? 자 키브님 정답이 뭡니까? 어 정답은 X입니다 2천이에요 2천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 아시죠 바로 다음 문제 바로 가면 되나요? 네 바로 가세요 어 바스티온이 네 바스티온의 스킨은 14개다 OX 오오 야 이거 자 자 OX 자 여러분들 갑니다 5초 4 3 2 1 땡 아 2대1이에요 2대1 자 과연 정답은 X입니다 13개에요 아 13개에요 15개 돌고 왔는데 자 여러분 자 지금 1대1 자 마지막 최후의 2인 오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기분님 자 갑시다 자 갑시다 맥트리 황하의 무겁자는 붕을 썼을때 초당 170씩 찬다 어 OX 자 OX 자 과연 자 여기가 O구요 여기가 X에요 자 과연 여왕님 고민하신다 여왕님 고민하고 있어요 자 X 아 갈렸어요 자 갈렸어요 자 키브님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오 170씩 찹니다 아아아아 탈라아 어 170이 맞구나 네 170 맞아요 아니 10체가 너무 애매해서 맥트리 150시간 여전어서 외웁니다 그거 자 여러분 2차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김범수빈이 어 역시 그랜마 어 그랜마스터 어 자 OX 자 두번째 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브님 문제내주세요 바로 어려운 문제 갑니다 알겠습니다 윈스턴의 윈스턴의 스킨은 열 한개다 OX 아 아 아 아 네 스킨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가겠습니다 저는 여기 O 왜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O로 온 이유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돌리님 카운터 세주세요 자 갑니다 5 4 3 2 1 땡 정답은 아 정답은 O입니다 11개 아 마지막으로 깍지 어 돌리님 어떻게 알았어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추측을 했어요 바스티온이 13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위에서는 여태까지 이벤트 스킨이 하나도 없었어요 요번에 딱 하나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11 어 그래가지고 11 추측해봤습니다 자 키버님 두번째 문제 내주세요 두번째 문제 어려운 문제 갑니다 네 위도우의 맹복지대 스킬에 네 이동속도 감소는 20%가 붙어있다 아 저기 저기요 아 다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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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감소가 있었나? 감소가 있었나? 위도우 위도우 저 독 터지는거에 이동속도 감소가 20% 붙어있다 마저 못 봤느냐 이거 마저 못 봤느냐 이거 자 저는 여기 오겠습니다 저는 여기 오겠습니다 저도 여기요 저도 여기요 저도 여기 오겠 아 모속도가 있나? 아냐 슬로우가 있을거야 자 5 4 3 2 1 땡 자 4대2거든요 자 기분이 몇 정답은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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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네 감소가 좀 되네 아 그래? 아니 그럼 답이 X라는 거예요 네 X 10%가 아니라 30%니까 어 이게 있네요 조금 있네요 감소가 있다 없다로 물어볼걸 자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자 우리 네 명이 남았어요 저 포함 네 명 자 기부님 다음 문제 뭡니까? 안녕하십니까 메이의 쉬프트 스킬의 이름은 네 냉각이다 OX 아 저 이거 문제 압니다 저 흐흐흫 아 이건 이건 쉽지 자 제라톤 펜키고 이동해주세요 어 아니 스킬명 안을 자 기부님 정답이 뭡니까? 아 맞습니다 아 오케이 어 급속 냉각 어 자 다음 문제 뭡니까? 안녕하십니까 어 메이에 네 빙벽식 스킬의 지속시간은 5초다 뭐라구요? 오이크 빙벽의 지속시간은 5초다 오이크 아 이런거 아는데 아 5초? 아 5초? 저 여기 가겠습니다 저는 카운터 안됩니까? 본인 몸이 난다고? 자 자 2대2에요 2대2에요 자 가주시죠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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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뭐라구요? 4.5초 4.5초? 4.5초? 야 반올림하면은 5초야 자 우리 최후의 2인이 남았습니다 자 짱돌 대 우리 탄님 자 과연 누가 우승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? 네 네 자 문자 내쉬시죠 네 수나라 벤지의 나이는 30살이다 아니 미치 야 야 이거 나 이거 안 돼 자 이거 아직 게임이랑 무슨 상관이야 자 5 자 우리 짱돌님은 5로 왔어요 지금 30 30살 자 탄님 5초 4 3 아엑스 자 과연 몇점입니까? 정답은 X입니다 35살이에요 아아아아 짱돌 실패했어요 나이 많다 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미니게임 OX 퀴즈 이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에 좀 더 재밌는 퀴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어이안요 네네 1 2 2 2 3 6 6 5 5 2 5 5 9 5 10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